오늘까지 우리 지역은 11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울산의 하늘 흐린데요.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울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되겠지만 울산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권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비가 내리면서 전국이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이 26도, 경주와 양산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긴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